아폴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주시겠어요? 잘된 일입니다, 부회장님. 아폴로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도중군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? 민영, 지금 하는 수사 그만하면 안 될까? 검사 그래서 있는 건데?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도 못하는 일은 좀 있어야지. 내 위원장 손 좀 봐야겠다. 윤기, 해미, 니 내 원망은 마이예지. 나, 당신 할머니처럼 한 번 살아보려고요? 회장, 회장님. 할아버지, 할아버지.